유가 행파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왜 요가 차라라고 했냐 요가는 중국에서 유가라고 한역을 했고 왜 행이냐 행 이 차라란 게 프랙티스거든 프랙티스 수행 수행이야 행 그러니까 행을 쓴 거야 실천 조나단 콜로 라이스 그 요가 차라를 생각하는 과수간두 can be said to be an idealistic similar to Kant in the sense that for him everything in experience as a causal support is mental and thus he gives causal priority to mental at the same time however, this is only in the conventional realm since mind is just another concept and true reality 바스반두 is in an inconceivable darkness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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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ed the visatika states that the very ideal of the vision of the matra must also be understood to be itself selfless construction and those vision of the matra is not the ultimate truth truth ultimate truth ultimate truth paramata sacha in yogachara thus according to goal while 바스반두's vision of the matra can be said to be a conventional idealism idealism is to be seen as unique and different from western forms especially hegelian hegelian absolutely hegel hegel uhhh I hope tell pe what can Google him mean m at perquè 이상주의자. 우리는 그 중간에 정확한 발음이 없습니다. 우리 한글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수반두라고 어떤 사람은 와수반두로. 바수반두로 들리기도 하고 와수반두로 들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상주의자. 칸트와 유사라고 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학자들은 요가, 육아행파, 유식사상은 칸트의 사상과 좀 비슷하다. 그에게서 경험은 모든 것과 인과적 지원은 정신적임에 따라서 그런 정신적인 것에 인과적 우선수위를 배운다는. 그러나 동시에 마음은 또 다른 개념이고 와수반두에 대한 진정한 현실은 말을 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타타, 타타타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습적인 영향에만 있습니다. 실제로 임사티카는 이지나티 마트라의 관점 자체가 사심 없는 구성으로 인해하며 따라서 인하티 마트라는 요가 차례에서 궁적인 진리, 바라마따 사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콜드에 따르면 바수반두에 진하티 마트라는 관습주의적 관념인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독특하고 서양 형식, 특히 해결, 해결 있죠. 독일의 철학자. 절대 관념론과는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아주 참 내용이 복잡하고 상당한 사색이 필요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션스는 의식이지, 의식. 의식. 컨션션션션이 올리 그러면 유식이 되는 거예요, 유식. 마인드올리라고 나오고 마인드올리 signifying an idealistic doctrine objections are raised to discomplish as ls the idealistic interpretation different alternative translations for 진압티 마트라 have been proposed such as representation only ideationally impressions only and perception only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은 이제 비즈납티 마트라와 찌따 마트라는 두 용어를 혼동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유식, 의식 식과 마음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마트라와 찌따 마트라는 모두에 대한 표준 번역은 종종 의식만 비즈납티 마트라는 의식에 가까운 거고 찌따 마트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 마음만 마음만 이상주의적 해석뿐만 아니라 이 결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됩니다 비즈납티 마트라에 대한 다른 대안 번역 예를 들어 표현전용 관념전용 인상전용 인식전용 인식전용 제한되었습니다 데이빗 칼루파나 아규스테트 찌따 마트라 시기누 파이오스 메타피지컬 메타피지컬 형의상학적 리임피케이션 이런 용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인통 attempt to provide the philosophical justification for the absolutism and emerged in the mahena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use the term citta matra which means properly thought only by using this term it developed an ontology 아까 이거 실제로 읽을게요 본체론 in contrast to the epitomal in식론 of the term citta matra the lankabata sutra ikejita and absolute according to 그러니까 이제 유식이냐 식이냐 식이냐 마음이냐 식이냐 마음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This is not the way you should use the term citta matra according to the cochumutam the absolute state is defined simply as emptiness namely the emptiness of subject object distinction once the state defined as emptiness Emptiness Emptiness는 순앗다라고 그랬죠 순앗다 순앗다 공의 공성 It receives a number of synomans none of his betrayer 그러니까 데이빗 칼루파라는 학자는 찌따 마트라는 찌따 마트라는 찌따 마트라는 마음이거든요 찌따 마트라는 마트라는 온리 다만 이런 얘기 마음을 절대적인 것으로 형의 상학적으로 구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비즈납디 마트라는 유식은 특정 인식력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칼루파나 학자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찌따 마트라와 비즈납디 마트라는 좀 다르다 칼루파나에 따르면 비즈납디 마트라는 용어는 유식이라는 용어는 랑카와타라 수트라에서 능가경에서 사용된 보다 형의 사각적인 용어 메타피지컬 좀 더 메타피지컬 찌따 마트라를 대체했다 찌따 마트라보다는 비즈납디 마트라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고 랑카와타라 수트라는 부처 개념에 관련하여 대승에서 나타난 절대주의에 대한 철학적 정당성을 제공하려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로 보입니다 능가경 그것은 적절하게 생각만을 의미하는 찌따 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찌따 마트라는 조금 단순히 생각만 생각만 마음만 그러나 비즈납디 마트라는 좀 다르다 의식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은 비즈납디 마트라는 용어의 인식론과 대제적으로 존재론을 발전시킵니다 이 참이 뭐 이 철학적 이 사색이라는 것이 어렵지요 사실은 평생 이것만 그냥 들이 파는 분들이 참 대단하지 말하잖아요 랑카바따라 랑카바따라 숫단은 마음과 절대를 동일시합니다 다르면 이것은 요가차라가 용어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절대상태는 단순히 고옹 즉 주체 객체 고배로 고옹으로 정의됩니다 이렇게 일단 고옹으로만 정의되면 그것은 이상주의를 배반하는 동의의 수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고옹이 나오는데 Analyze of Consciousness 의식의 분석이죠 요가 철학 gives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workings of the mind and a construct of the reality 그러니까 요가는 마음의 작용과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정합니다 이제 팔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8 Consciousness The most famous innovation of the yoga 철학 school was the doctrine of 8 Consciousness These 8 bodies of the Consciousness Ashtavijnakaya 5 Sense Consciousness Jitta, Mentality Manas, Self-consciousness and Stores, Self-consciousness Traditional Buddhist description Description of Consciousness taught just the first six each corresponding to a sense-based ayatana ayatana 이제 철을 얘기하는 거 and having their own sense object Standard Buddhist doctrine held at these 18 Tatus Taturang 이제 기회를 얘기하는 거 or component of experience is just the full extent of everything in the universe in the universe or more or create the sensorium These six consciousnesses are also not substantial entities but the series of events arising and vanish stretching back from beginning its time So, I think 80cg 라는 건 Lu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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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르면 그 학자에 따르면 요가철아 이제 스쿨이란 건 학교 이런데 이제 스쿨이라는 건 파의 파 어떤 파 파 파 를 얘기도 하고 무슨 종을 얘기도 하고 학파의 가장 중요한 유명한 학신은 여덟 가지 의식의 결이었습니다 이 팔식은 오감 오식 찢다 마나스 그리고 장식 장식입니다 의식에 대한 전통적인 불교의 설명은 각각 감각 기반 아야타나에 해당하고 고위한 감각 대상이 있는 처음 여섯 가지 비지나만 육식만 가르쳤습니다 표준 불교 교리는 이 18개의 타투스 또는 경험의 구성 요소가 우주의 모든 것 더 정확하게는 감각 기관을 전체 범위를 소진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육식도 실체가 아니라 무의 시간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부디스 다비달마 익스펜드드 앤 디벨롭 디스 베이직 모델 앤 요가철아 의식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를 생각하는 만화입니다. 만화는 갈리기의 만화입니다. 만화는 만화입니다. 아 encssss마을, 불교 아비담마는 구사로 인정 기본 모델을 확장하고 발전시켰고 요가차라는 세 가지 새로운 형태의 의식을 가진 자신의 도식으로 이를 재배함으로써 대행했습니다 여섯째 의식인 만호위나나는 생각과 관념과 같은 정신적 내용뿐만 아니라 오감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일곱째 의식은 초기 불교의 만화 개념에서 발전했으며 자아 개념을 집착하는 더러워진 마음 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이 의식은 기층의식을 대상으로 삼고 기저의식을 진정한 자아로 잘못 감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이 좀 어렵죠 이해하기가 사실 나도 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어로 나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영어를 통해서 이 유식 사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아티튜드 거기에 나는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유식을 그냥 막 수십 년 연구해가지고 이걸 뭐 유식 그 자체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론을 인잉글리시 영어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로서 이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식은 불교 철학 이론에서 가장 어드밴스드 중간 유식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요가철학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